안녕하세요 스마트 풍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로브 위치 매듭법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서 배웠던 첫 번째 방식은 고리가 있어야 돼요 말뚝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어디 걸 수 있는 얇아도 되고 커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께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내가 걸 수 있는 그 높이가 있어야 돼요 이 기둥이 이어져 있으면 이거 어디 걸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방식은 아주 편리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두 번째 방식은 직결 체결법이라서 못 걸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유용한 방식이니까 이번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두 번째 매듭법 방식 직결 체결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매듭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위로 가고 앞으로 나와도 되고 뒤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뒤로 나오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이 여유줄이 뒤쪽으로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원을 잡아주고 여기서 바로 바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교차하면서 교차하면서 가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여유줄이 나온 이 줄로 이 사이로 나오시면 돼요 이 사이로 나오면 아까 전에 그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타이트하게 땡겨주고 옥매듭 옥매듭하는 방법은 더 이상 안 거쳐 해도 되죠 그죠 항상 옥매듭은 타이트하게 해주고 이 줄이 힘 받는 줄 교차한 이 부분 매듭이 교차한 이 부분이 힘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고요 네 힘 받는 방향으로 간혹 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꼬여가지고 뭐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교차한 부분이 힘 받는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 매듭은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위로 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앞으로 나왔을 때 앞으로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엇갈려서 여유줄을 엇갈려서 놓고 이 고리를 감싸 안으면서 놓고 그 다음에 이 여유줄이 넘어간 이 사이로 네 이 사이로 보이시죠? 이 사이로 넘어와서 여유줄을 묶을 정도의 길이는 만들어 놓고 타이트하게 땡겨서 땡긴 다음에 옥매듭을 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 기둥이 있다 썼을 때 네 가로 기둥이 있다 썼을 때 똑같이 이렇게 감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로 감아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감아도 상관없는데 이것도 똑같이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는데 만드실 때는 아래로 가시는 게 좀 편해요 매듭 하기가 이 여유줄이 힘 받는 줄의 아래로 돌아 돌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힘 받는 줄의 위쪽으로 위쪽으로 타고 넘어가서 네 요 부분 요 부분이 다시 이제 이게 돌려 돌아 나온 요 자기가 돌린 요 줄로 다시 나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매듭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여유줄이 좀 짧죠 그러면 다시 힘 받는 줄을 좀 밀어 넣어서 여유줄 길이를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옥매듭 클로브 위치 매듭 해체 방식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매듭의 해체는 무조건 무조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매듭을 했을 당시에 순서에서 역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무리 매듭인 옥매듭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다시 풀어주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지난 편 안 보시고 이번 편만 보신 분들은 일단 지난 편 먼저 보시면서 매듭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클로브 위치 매듭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먼저 감을 익히신 다음에 클로브 위치 직결 매듭법 요거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연습하시면은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거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번 클로브 위치 매듭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필수 매듭은 나비 매듭 버터플라이 매듭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발 끈 문을 묶을 때 쓰는 나비 매듭 아니고 네 이 매듭입니다 다음번 매듭 이것도 정말 유용한 매듭이에요. 지금 현재 필수 매듭법만 해갖고 다 유용한 매듭법만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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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